모두 다 힘을 냈어요 그대로 올렸습니다 오늘 이제 대부동부 아이아나트센터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발팔아서 그렇네요 안그래도 이제 일부러 동부로 전입신벌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디 사시는데요? 울산에서 오셨어요 대전에서 오셨어요 진주에서 왔어요 진주요? 백남진주? 안동에서 오셨어요 안동에서 오셨어요? 안동에서 오셨어요 안동에서 오셨어요 네 안동에서 오셨어요 오늘 이제 대구에 조명이 있는 김에 대구 구멍 가기 전에 제가 처음 한번 여기 왔었어요 저번에 콘서트하고 갔었는데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보도로 인사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좀 가까이에서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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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10월 7일날 자리에 다 앉아주세요 네 신분이 나오니까요 신분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10월 23일 24일에서 이제 서울에서 처음으로 콘서트 합니다 콘서트 때 여러분들 직접 찾아뵙고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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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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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n 그렇군요. 안 그래도 이제 일부러 동구로 전입신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시는 거예요? 울산에서 오세요. 대전에서 오세요. 진주에서 왔어요. 진주요? 백님 진주?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안동에서 오셨어요? 네. 안동에서 오셨어요. 오늘 이제 되게 공연이 있는 김에 대구 구멍 가기 전에 제가 처음 한번 여기 왔었어요 저번에. 콘서트 한 번 갔었는데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그대로 인사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좀 가까이에서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10월 7일 날 자리에 다 앉아주세요. 네. 신분이 나오니까 신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10월 23일 24일에서 이제 서울에서 처음으로 콘서트 합니다. 콘서트 때 여러분들 직접 찾아뵙고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님ote 님ãos 님 Pink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예쁘죠? 네! 한국은 170도 안된다고 해서 저는 프로필에 이누산씨도 안올리고 퀵 그대로 올렸습니다 전 70분비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대푸동구 아이아나트센터에서 일이 있어서 동구를 팔아서 그렇군요 안그래도 일부러 동구로 전입시퍼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제가 어디 사시는 거예요? 울산 울산에서 오셨어요 대전에서 오셨어요 네 진주에서 왔어요 진주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 광주 안동에서 오셨어요? 네 오늘 대구 공연이 있는 김에 대구 공연 가기 전에 제가 처음 한 번 여기 왔었어요 저번에 콘서트 한 번 갔었는데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보도로 인사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좀 가까이에서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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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10월 7일날 자리에 다 앉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신분이 나오니까요 신분이 나오니까요 신분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10월 23일 24일에서 이제 서울에서 처음으로 콘서트 합니다 콘서트 때 여러분들 직접 찾아 뵙고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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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힘을 내세요 아, 잘생겼어! 다 왔어요, 나 맘마시잖아! 오늘 저기, 생각했던 거 같아, 예쁘죠? 한 번에 170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아니요! 저는 프로필에 이루살치도 안 올리고, 핏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대부동구 아이아마트센터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동구에 팔아서... 그렇군요, 안그래도 이제 막 일부러 동구로 전입식으로 하신 거 계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디 사시는 거예요? 아, 울산에서 오세요! 대전에서 오세요! 진주에서 왔어요! 진주요? 동남진주? 어디서 오셨어요? 안동에서 오셨어요? 네, 안동에서 오셨어요? 네, 안동에서 오셨어요! 오늘 이제 대구에 조명이 있는 김에 이제 대구 구면 가기 전에 제가 처음 한 번 여기 왔었어요, 저번에. 콘서트 하고 한 번 갔었는데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모든 의사 못 드린 거 같아서 오늘 좀 가까이에서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몽걸음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몽걸음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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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10월 7일날 자리에 다 앉아주세요. 네, 신분이 나오니까요. 신분이 나오니까요. 신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10월 23일, 24일에서 이제 서울에서 처음으로 콘서트 합니다. 콘서트 때 여러분들 직접 찾아뵙고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즈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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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아나!